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이번에는 도박성이 있으면서 시총 2000억 미만 짜리를 이건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도박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2000억 미만 중에 그래도 이런거는 좀 좀 걸어 볼만한거. 그래서 그걸 한번 뽑아 봤습니다. 어떤게 있냐면 시총 높은 순서대로 보면은 엑셈이 1600억, 동훈아나텍 1600억, 큐벤터 1300억, CNG 하이테크 1100억, 우리조명 953억, 우양 920억, 골든 센츄리 659억 굉장히 좋죠. PR을 보면은 동훈아나텍 215%, 215배, 우양 22배, 엑셈 20배, 우리조명 16배, CNG 하이테크 12배, 골든 센츄리 2배, 큐벤터는 적자란 말이지. 와 골든 센츄리 2배. 멋지다. 투자 지표를 보면은 외국인 비율 제일 높은게 골든 센츄리, 왜 이거 회사는 중국 회사거든. 중국 회사니까 외국인이 제일 많고. 그리고 동훈아나텍 6% 매출액을 볼게요. 매출액. 매출액 제일 높은게 우리조명이 1조 6천억이야. 얘들 아까 시총 얼마라겠네. 우리조명 시총이. 시총 900억이야. 900억. 1300억. 953억인데 매출이 1조 6천억이야. 우리조명이. 영업이익 400억.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4%란 말이지. 부채율이 내가 높다 그랬잖아. 285% 많이 높다. 하지만 뭐 건물하고 다 있으니까 그건 걱정은 없겠지. PR은 16배. 16배. 우리조명. 우리조명 산하에 우리 바이오가 있는데. 우리 바이오가 매출이 거의 90 몇 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조명보다 우리 바이오가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 바이오. PR이 16. 하여튼 우리조명. 우리조명이 하는 일은 조명 이런 것보다는 백라이트. LED. LED 자체적으로 빛을 못 만들기 때문에. 백라이트. 백판에다가 LED를 달아서 빛을 나오게 해서 나오는 게 LED 방식이거든.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의 LED를 이제 착용한 거고. 지금 보통 시중에 많이 팔리는 LED는 뒤에 백판넬에 들어가는 LED가 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조명. 우양은 핫도그. 핫도그. 그거 뭐 CJ 핫도그. 무슨 핫도그. 핫도그에 나오는 탑급. 요거는 매출액이 1300억이고 영업이익이 65억. 영업이익률 4.9% 부채비율 220% 높지. PR은 22배. 우양은 특별한 게 얘들이 확진자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도 키더라고. 확진자 수가 높아지면 집에 있으면서 간편식이 많이 팔려서 그런가. C&G 하이테크는 반도체 장비주. CCSS과 같은 반도체 장비. 나중에 검사하고 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주는 장비회사주. 매출액 1100억 중에 영업이익이 119억. 영업이익률 10% 부채비율 16%.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PR이 12. 반도체 장비인데도 12는 굉장히 낮고 지금 시총도 굉장히 낮다. 1000억 되니까. 자 골든센츄리. 매출액이 1100억이고 영업이익이 290억. 영업이익률 26% 부채비율 7% PR이 2.79. 야 이게 숫자 멋지잖아. 영업이익률 26%야. 부채비율 7. 그럼 무조건 사야 되잖아. 저평가니까. 저평가는 숫자적으로 맞는데 이 숫자에 신뢰를 못하겠다. 왜? 골든센츄리와 중국회사거든. 중국회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회사. 아다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낙양금색이 트랙터휠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사기를 치려면 트랙터휠 말고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사기치면 되는데 굳이 지금은 지금 실총 600억 정도 되는데 막 6,4,24,4,46,3천원,2천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으니까 5배 이상 3천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600억 이라는 거 그때 떨어냈으면 떨어냈지 지금 떨어낸다는 건 좀 안 봤잖아. 하여튼 골든센츄리 수치는 멋진데 신뢰를 못하겠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골든센츄리 넣었어요. 동은아나텍 최근에 공부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매출액이 707억인데 영업이익이 23억 영업이익률이 3% 부채 비율이 135. 얘들이 영급이 한 100억 정도 써요. PR이 215. 그런데 얘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많아. 재료가 햅틱 센서, AF 센서, 오토포커스, 그리고 OIS라고 손떨림 옵티컬 스테빌라이저라고 손떨림 기술 방지 그런 기술, 햅틱 기능, TOF, 빔을 쌓아서 다가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거리 조절 이런 걸 하는 거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데다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타액으로 당을 측정하는 시스템 기계, 그거까지 이제 그거는 매출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PR이 215배로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출이 2020년 3분기부터 4분기부터 한 40억씩 50억씩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이 30억, 50억, 그러니까 4, 46억, 160억이 된단 말이야. 160억이 되면 지금 동은아나텍 시총이 1,600억 정도 되잖아. 그러면 PR 1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때 되면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수치로 가면은 그거는 무난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PR이 굉장히 낮아진다. 동은아텍 그래서 높고 엑셈은 클라우드 기업, 빅데이터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일을 해. 무슨 라인이 있고 A라인이 있고 B라인, C라인, D라인이 있잖아. 근데 예전 같으면 사람이 그거를 작업반장이 다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고장 났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처리하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데이터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 그걸 데이터를 다 인정시켜 놓으면 어디서 뭔가 발생됐는지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바로 바로 수시로 모니터에다 바로 표시해 놓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 그런 B2B 기업이에요. XM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자는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직원들이 기술자가 책을 쓰게 하고 책을 쓰게 해서 다른 데다가 이제 그걸 설명회를 하는 우리는 책 쓰는 엔지니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XM 시총도 낮고 PR 20 이렇게 국경도 없고 인터넷을 하는 뭐 재고도 잘 없는 이런 기업이 PR 20이면 어찌 보면 지금도 낮다 라고 볼 수 있지. 자 큐브엔터 이건 완전히 뭐 아이면도다. 골든센치는 상장 페이지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장 페이지까지는 될 만한 게 없거든. 근데 골든센치는 상장 페이지가 될 수 있다. 큐브엔터는 나는 전소연 아이들 멤버 중에 전소연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큐브엔터는 엔터주 가운데서는 나름 저평가 받고 나름 인지도 높은 그룹들도 있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이게 실적으로 실적으로 일주일말고 최근 한 달간 제일 많이 올라온게 우리 조명 56% 올랐어. 한 달간. 와 조금 더 빨리 봤으면 맞지? 우리 조명 56% 올때 이게 시총이 낮으니까 확 트는거지. ECS 9.6% 3% XM 9% 큐브엔터 5% C&I 테크 4% 우양 0.6% 골든센치리 동원화 테크 마이너스 6% 까먹었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월 16일까지 우리 조명 83% 상승했어. ECS 마이너스 3% XM 10% 상승했고 큐브엔터 4% C&I 테크 1.8% 우양 8.4% 골든센치리 46% 상승했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월 1일에 샀다라면 46% 동원화 테크 마이너스 18% 동원화 테크 마이너스 18% 동원화 테크 자꾸 까먹고 있네. 자 1년 1년 전 이맘때 샀으면 우리 조명 318% ECS 100% XM 73% 큐브엔터 19% 큐브는 1년 전이면 코로나 때 지금까지 안 컸다라는 건 이만큼 그만큼 저평가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치고 못 올라갔단 말이잖아. 자 C&I 테크 93% 우양 53% 골든센치리 37% 동원화 테크 113% 골든센치리 1년 전에는 지금까지 보면 큰네 1년 전에 얼마나 얼마나 했단 말이고 30% 빼버리면 지금 지금 얼마고 계산하게 됩니다. 3년 3년 전에 샀다라면 ECS가 230% 상승했고 우리조명 130% 큐브엔터 89% 그 C&I 테크 85% 동원화 테크 48% 골든센치리 19% XM 이제 XM 19% 동원화 테크 48% 골든센치리는 3년 전에 샀으면 50 반텀 까먹어 반텀 이런걸 보면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어째 그냥 믿고 던져놨으면 3년 전에 골든센치리 던져놨으면 반 동안에 났고 3년 전에 ECS 던져놨으면 2배가 납니다. 어떤건 2배가 되고 어떤건 반 동안에 난단 말이잖아요. 자 이런걸 이제 딱 봤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ECS를 ECS는 연구비도 많이 쓰고 무차입 경영으로 직원들도 평균 건성연수도 좋고 가장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선정될 만큼 직원대우도 좋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꽉 올라가는 감이 있어서 그렇지 직원보다 한 5천원대 5천원대면 적당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하는게 나는 CNG하이테크도 시총이 낮아서 괜찮다라고 봤고 재무가 좋으니까 CNG하이테크 XN 괜찮다고 봤고 동훈아나텍 괜찮다고 보고 요렇게 우양도 괜찮고 소비재 핫도그니까 골든센츄리 빼고는 상장폐지 될만한 것은 안 보인다. 만약에 추천한다면 추천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골든센츄리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쳐다보길 바란다. 끝